세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행의 경고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있었던 올해 첫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양극화 현상 경고와 함께 또 선별적 재정 정책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보통 1년에 10번 정도 금통위원회를 하죠.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최고기관으로서 이 금통위의 회의 결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꾸려갈지를 가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금통위의 결정 중에 첫 번째 보이는 결정은 그날 정책 성명서를 통해서 이를테면 금통위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준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양적 완화를 규모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로 공개가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이 그날 어떤 말을 했느냐. 결국 금통위원들이 당장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금통위원들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바로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회의 발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의사록에 담아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뒤늦게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이 의사록에 금통위원들의 주장이 상당수 공개가 됐는데 한결같이 금통위원들이 보이지 않는 주장으로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양적 완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정부도 재정을 지금 확대해서 예상을 풀고 있죠. 이런 완화적인 통화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왜 불평등을 심화시키냐 하면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논리는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선의의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들한테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도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산 거품으로 온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융 지표와 실물 지표의 괴리가 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위험 신호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실물 경제 회복하는 것보다도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우리 경제의 실제 거시 경제 지표보다는 훨씬 더 높다. 그런 것은 결국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통화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경고를 낸 것이거든요. 에둘러한 경고고 또 보이지 않는 의사록 발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이 금통위원들의 충고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금통위 의사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